그래서 내 몸에 물을 넣게 하는 그 마법이지만은 이것은 우리 흡수생활에 필요한 아주 요술입니다 지구가 70%가 물입니다 우리 조빙이가 노래가 있죠 바다가 육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다가 70%고 육지가 30%입니다 우리 인체도 그러는데 오늘 제가 내 몸에서 물이 나온 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젓가락입니다 젓가락인데 내 몸에 물이 나오는데 조용히 이 검지를 보셔야 돼요 검지 딴 데 보시면 안 돼요 검지에서 겨드락에서 물을 뺍니다 이것을 보시고 감독이 됩수록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검지를 해보세요 젓가락으로 갑니다 젓가락으로 갑니다 젓가락에서 문이 나왔습니다 박수 박수 그 다음에 우리 두번째는 라이터로 은을 이은 것을 붙이깁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되요 속이는 않습니다 이거 좀 미안한데 가위를 꺼내야 되거든요 내가 끊으면 안되니까 우리 관객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끊어주셔야 되요 자 좀 끊어주세요 가위가 었습니다 가위가 었어요 자 끊어주세요 끊었습니다 이걸 있을때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무치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해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붙게 됩니다 보세요 보세요 라이터가 두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에는 여름에는 잘 안붙어요 겨울에 잘 붙습니다 겨울에 오르면 잘 붙을거에요 국장체입니다 박수 박수 대한민국민 만세가 한미동맹 만세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